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하와이 여행시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까다롭고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국부터 그리고 또 자가격리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고 또 어디서 받고 이러한 부분을 오늘은 자가격리면제 를 위한 여행객 필수 숙지사항 5가지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하와이주가 인정한 코로나 검사기간 이용과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은 한국병원, 한국보건소에서 받아오는 건 안 돼요. 반드시 하와이 주정부에서 인가한 곳에서 받아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하와이안 항공뿐이에요. 물론 아직 인천에서 호놀룰루 오는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하와이안 항공이 다시 복항 소식이 들리면 그때 여러분들 이곳을 이용해서 오시면 되고 현재는 오신다고 하면 물론 힘들죠. 오신다고 하면 LA랑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안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천에서 가시는 건 어떤 비행기를 타도 상관없지만 LA 공항에서 호놀룰루로 오실 때는 하와이안 항공을 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검사와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려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와 LA 공항 주변에는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10월 중 가능할 걸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가격은 1인당 90불 그리고 전문가의 감독 하에 본인이 직접 면봉으로 샘플 채취를 하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과는 32시간 이내에 나온다 하니 여러분들 여행 일정에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하와이안 항공의 음성 확인서는 여행 당일 프리미엄 익스프레스 서비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가격이 좀 나가요. 1인당 150불, 추후 다른 항공사 그리고 또 하와이안 항공에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요 부분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CBS 약국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와이주에서 인정하는 두 번째 약국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여행 2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고 결과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2세 이상부터 검사 가능하며 1인당 139불입니다. 이 부분들 제가 유튜브 더보기에 링크를 또 해드릴게요. 두 번째인데 이번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프리트래블 테스팅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5살부터 누구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이 되면 14일간의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트래블 테스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지만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검사하지 않은 채로 하와이에 도착하면 무조건 이것은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하와이 공원에는 코로나 검사소가 없고 하와이 주의의 검사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하와이 도착 후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이 되어도 자가격리 14일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출발 전에 검사하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비갈랜드 여행 시 추가 검사 오아우, 마우이, 카와이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비갈랜드는 좀 까다롭습니다. 비갈랜드 공항으로 오는 경우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공항에서 여러분들 속성 테스트를 2차로 다시 보셔야 돼요.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여기서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 없지만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여행 전 검사는 여행자 본인이지만 본인 부담이지만 비갈랜드 공항에서 이뤄지는 속성 검사는 무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이프 트래블스 하와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와이주가 프리트래블 테스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하와이로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세이프 트래블스 하와이 웹사이트에서 여행자 등록을 하고 QR 코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QR 코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입국할 때 전자입국이죠. 예를 들면 수기로 했던 거를 이제는 스마트폰에 갖고 와서 스캔을 받고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입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이웃섬으로 간다. 마우이, 카와이, 비갈랜드 간다 그러면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오하우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 도착지인 이웃섬인 예를 들어 비갈랜드는 비갈랜드 하나에서 두 가지를 받아 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하와이 이웃섬 자가격리 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갈랜드는 까다롭습니다. 아직까지 비갈랜드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고 되는 곳은 오하우, 마우이, 카와이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비갈랜드는 또 어느 순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하와이 여행시장이 오픈이 돼 있어도 또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을 받는다 해도 이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하와이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또 처음 겪어보지 않은 이 부분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또 어떤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만 이게 더 잘 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와이 주지사가 일본이랑 프리트래블링 테스팅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면 지금은 한국에서 오는 직항계가 없지만 일본이 되고 나서 저는 인천에서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하와이 뉴스 더 정확한 하와이 뉴스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와이에서 마할로였습니다.